카니발 KA4 차량의 드레스업 많이들 하시죠? 여러 제품으로 드레스업이 가능하시지만, AG 사이드 스커트, 실과 AG 바디키스트, 머플러 팁으로 많이 장착을 하십니다. 차량 컬러에 맞추어 장착이 되며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효과를 보는 AG 사이드 스커트 실. 장착 전후를 보시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죠. PC&ABS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라인의 디자인. 오토 그랜드 사이트 스커트 실입니다. 카니발 KA4 차량의 인기 상품 중 하나인 AG 바디키세트와 머플러 팁입니다. 금형 제작으로 차량과 완벽한 조화를 보이며, 차량 하부 바디를 보호해주는 역할과 익스테리어 효과로 일석이조 동시만족 제품입니다. AG 머플러 팁은 스키드 부분을 절단 후 매립하게 되는 방식으로 장착이 되며,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숙련된 전문가가 전문 공구를 사용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착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곳에서는 차량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키드 부분 절단은 꼭 숙련된 작업자가 하셔야 합니다. 국내 총판 믿음과 신뢰의 기업 대원지 프렌드 최고의 기술로 장착해드립니다. 저희는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장착 가능합니다.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